정부가 1월 17일부터 3주간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합니다.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설 연휴를 고려해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했는데요. 즉, 집에서 모인다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다만 동거가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되고요.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9시로 유지됩니다. 그렇다면 설 연휴 귀성길은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?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되는데요. 이에 따라 설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요. 예매는 100% 비대면으로만 진행됩니다.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소처럼 유료로 내야 하고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.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는 전면 금지되는데요.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해 비대면 면회는 가능합니다. 또 실내에서 운영되는 납골당, 즉 실내봉안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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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